이제 이 상태로 할까? 어 근데 이 노래 있잖아요 제가 어 이 제빙스 아카이브 토스트가 바꿔줘 이 뮤비 이거 좀 뭐랄까 좀 오덕이시는 분들 화나할 거야 어 한번 봐봐 진짜 어 노래도 그렇고 어 이거 어 뮤비도 좀 어울려 어울릴 정도 진짜 오덕기 아 됐어요 미안합니다 이번꺼 제시둔다 미안합니다 UK was pain you just let me love to me only all my yesterdays so i will power up your down delusions and get up from your shadow let me feel now i got a feeling i'm gonna explode while i'm walking through the pain i won't be afraid anymore i got a feeling i'm gonna shine no i'm walking through the pain i won't be silent anymore you cannot get my fault i'm taking my life destiny no i'm gonna move myself now i got a feeling i'm gonna explode no i'm walking through the pain i won't be afraid anymore i got a feeling i'm gonna shine no i'm walking through the rain i won't be silent anymore yes i will not be hurt anymore away alors sant anks mamy wszystkie okei okei se o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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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ly o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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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흥시도 사무실에서 아루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게 딱 그게일거야 알오죠? 네 이런거 좀 아 그냥 장난이니 애드립으로 가면 돼요? 그냥 가두짱 거기다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떡해 찜 안 옮길거야? 아 뭐야 설마 뭐 어차피 수바야 할파 마당에 일단 짐 정리하고 있었구나 사무실어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잖아요 왜 이거 빗다로 잎 내려가서 사무실을 구해지지 진짜 이거 다이자 노릇이야 이거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런 노래를 틀어드렸잖아요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게 걷는게 아니야 너의 귀여운 주소에서 날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수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게 걷는게 아니야 너의 귀여운 주소에서 날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수 이런 노래 비슷하게 내가 웃는게 아니야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게 걷는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게 걷는게 아니야 너의 귀여운 주소에서 날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수 내가 웃는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게 걷는게 아니야 너의 귀여운 주소에서 날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수 나 아루에게 이런 느낌 계속 틀게 한다고 진짜 아루 이거 하면 될 수 있겠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부탁할게 우리가 공을 나오게 하고 싶어 어머나 세상에 너 인간이잖아 이런거 있어서 위험하자구 위험한데 무슨 뜻이야 뭐야 위험하다고? 뭔가 알고 있어? 여기 장난감 새끼야 아하 어쩐지 시공에 폭풍으로 빠졌을때부터 좀 느낌이 쎄네 오 그렇지 오 너 이런거 세뱅데 어떻게 된거 아니야? 얼른 안가면 얼른 안가면 인간이 아니게 될지도 몰라 그 아까 전에 돌고래가 됐던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이겠죠? 아마 그럴거야 장난감 세계? 인간이 아니게 됐던 집에서 다리가 순간 2세에서 못 걷게 된걸 장난감 세계 길을 헤매게 된 그럼 그 곰돌이도 역시 엄마랑 아빠였구나 그렇다는걸 공격한걸 날 노려줘 뭐구나 루카를 지키기 위해서 7호 저기 부탁하나 더 늘려도 될까요? 좋아 연봉을 꺼내주고 탓하게 해줬으니께 뭐든지 말해보셔잉 행진은 저 곰돌이는 집까지 보내줘요 이름은 호시로라고 말하구요 오케이 호시로씨 호시로씨 대입구나 알았어 다들 자 이하가 잘난다 말하지 마셔 막거리 수왕호씨 자 곰돌이 아니 호시로보로 안전히 집에서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고마워요 이렇게 루카의 부모 루카의 부모 호시로의 나 엄청 가취네 이거 야 이거 이거 춤을 추고 싶은데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덩달아 돌기깐이에요 어 저 이건 줄 알았어요 이거 하니까 뭐 DJDUC의 DUC랑 유튜브를 생각하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거 이것도 이제 그리고 춤을 추고 싶은데는 춤을 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이거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역시 아무사장 왔어 어 눈에는 이해릭이 발악한 걸 잊어버렸어? 우리가 걔 자랑 싸웠을 때 말이야 어 인정사전 포장고 고각의 1박의 길을 걷는다 라꾸 그게 수영복 복묘대 모토 아니었냐 이 말이야 어 어 당신은 아 맞죠 어 예 목표가 보이네 뭐 방법을 찰수도 없고 하느니의 모조리 실패의 실패 인정받지 못하고 앞으로 기다리는 건 역전과 고난밖에 없다 그딴게 무슨 상관이야 발악하면 그 말이지 어 어 어차피 하찮은 것 땅이 얽여서 동료랑 위계차인데 바보처럼 보고만 있겠다라는 거야? 어? 정말 한심하게 딱이었다 어? 비공식 동아리도 모던간에 그건 상관없잖아? 우리도 인데 아 알았다 좀 봐주라 안경 땅은 되게 히스테리아 시발 타입이야 어? 어 정신적으로 충격 좀 있었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어 네? 아하하 그렇지만 그 귀여운 안경 땅을 올려버린 쟤 크다 꽤 크지 않을까? 그치? 응? 자 자 크러스야 게르 하는 것 이거 재밌겠네요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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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Web 테이크 아직 폭탄을 잔튼 있으니까요 죽이는 타이어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덩크레이저로 해가지고 어 그래 호시로 선배도 있고 아 어 잠깐만요 잘못했네요 아까 요 내용 보고 나서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 호시호 선배가 있다 호시호 선배를 되찾아야 해 이 공인이 뭐니 그런거 상관없잖아 비록 우리가 불법 조직이라고 해도 호시호 선배를 구하지 않으면 호시호 선배를 구하는 것을 가져주게 기호 그거 말고 어떤 것도 생각할 것도 없잖아 어떤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겁이 기호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냐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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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나 그때 휴가고 가네 아직 안 나 자 그리고는 기호 너희는 나의 소중 학생을 납치했다 야.. 야. 라. 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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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꺅 이제 돌려드려야겠다 호시노트장을 너희 중자의 실수를 처드렸다고 알려주게 스탠리 웃기지 말아 선생님 이놈이를 벌리 따윈 자 그리고는 분노게이지 상승했죠 그리고 미친놈들까지 왔으니에요 자 에잇? 왜이러죠 자 어찌했다고래요 라우! 자 시작했죠 하는데 자 난감하죠잉 난감할거지 그지 그지 우리의 자제품을 멋지다 말해준거면 가져갔을땐 정말 주고싶지만 응? 자 가져갔을땐 주고싶게 하겠는데 일단은 너무 희망상 같지 말이쓰 그 말에 추우도 거짓이 없으니까 아 그러지마 아 이러면 안돼요 이 말투가 또 정말이냐고 묻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둘러대죠 에이 미돌이 어 물론이지만 정말로 저걸 들어보려고? 뭐여 진짜 들어보려고? 아무리 이거 안드로이더라도 이거 들만한 구석이 있을까? 들만한 구석은 없을거같은디 그지요 뭐여 진짜 들겠다고? 어 자 들었다 치자고 뭐여 이 무기를 뽑는자 이 땅에 막 뭐야 진짜 엑스칼리버 패러디야 지금? 아 아 아 소원 패러디 진짜 제대로 보인다 진짜 어차짜이 그렇다 치자 그래 어 어 좋은 패기를 가지 소녀라고 어 진짜 아 아직 안들었구나 이제 이제 들었구나 잡았다 이따 잡았다 쳐 아 하면서 무리 안 하는 게 좋아 기죽이가 쓰지 않고 뽑을 수 없 이랬는데 오 뭐요 설마 들어왔냐 들어왔어 어 설마 진짜로 들은 거야 헐 헐 나 지금 뭘 본 거라 어 할 말이 없었어 그걸 폭탄이 어 이거 진짜로요 왜 진짜 이게 저는 공토리였어 진짜 할 말 할 말 하겠는데 진짜 할 말 없었어 저 와 어쨌든 어쩌자 야 또 뽑았어요 안돼 막 말도 앗 헐 진짜 말도 안 되죠 어 버튼이 이게 B버튼인가 야 야 이거 일단은 함부로 건지지 말자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어 어 잠깐만 빗뎌 아 아 어 으 꽝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 레일건의 위력을 보고 계신다 이 정도예요 정말 정말 현실적으로 레일건이 어 무섭긴 해 진짜 와 아 아 아 아 어 아 안려 아 과 너 또 이 us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